하이라이트 이제 만났었고 반가워요 여기도 이 겨드라이 깔끔하신 분 계시네 옆에 다 일행이네요 그래서 혼자 탄 거예요 혼자 탄 남자친구랑? 네? 누구랑 왔다고요? 혼자? 그 동생? 여기 친구? 아 친구랑 아 여기 친구랑 아 여기 일행위 아니었구나? 어 죄송한데 여기는 그러면 커플인가요 그러면? 커플이에요? 어 여기 옆에는 어 어 여자친구 배 좀 가려주라고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도대체 진력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도대체 아 진짜 남자친구 알아서 가려줘야 알았죠? 한 번만 말할게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만나서 반갑고요 그 자꾸 혼자 온 남자한테 그거 자꾸 하지 마시고요 남자분 거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 아니 엉덩이는 뒷주머니 저거 왜 튀어나온 거냐 도대체 포인트인가 포인트 여기도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? 옆에도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웃잖아요 웃잖아 여자친구 아니 덩치도 큰데 이렇게 힘이 없냐 남자가 이게 어떻게 여자친구가 더 이 여자친구 보니까 또 왕년에 또 이 어릴 때 이거 아주 실내디팡에서 좀 놀았구만 하는구나 그래 안 그래 여자친구 어 뭘 아니야 너 딱 봐도 서서 타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실내디팡에서 놀았 어디서 탔어 그러면 이거 처음 타는 거라고? 아 처음 타는데 이렇게 서서 탄다고? 장난하나 아 진짜 아 이거 처음 타는 사람이 이 자세냐 이게 이게? 이게 처음 타는 사람이 맞다고 이게 이게? 아 남자친구랑은 처음 탄 거라 어 왜 아 지금 남자친구랑은 처음 탄 거 어 그러면은 어? 아니에요 처음 타는 사람이 그렇게 손잡고 한 손잡고 그렇게 일어나서 탈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 어 뭐예요 어 혹시 어디서 왔어요? 인천 사람이에요? 구회동에서 놀았네 아 그래 그래 들켰잖아 쟤 지금 들켰잖아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? 스물세 살? 아 그래 4년 전까지 놀았단 소리잖아 쟤 지금 아 왜 아 4년은 아니야? 어 뭐 뭐 처음이야 야 이미 들통 났어 야 낫을 치고 이미 눈치 깠어 야 야 이제 와서 약한 척 하면 뭐하냐 이미 남친 눈치 다 깠는데 아 우리 일단 여기로 좀 안아드려야 되니까 여기도 몇 분 이름인가요? 그럼 어떻게 이름인지 세 분이 이름이에요? 그럼 여기는 누구세요?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? 아 그쵸? 아 그쵸? 아 저 애도 있죠? 아 그쵸 아줌마죠? 아니 난 여기 딸이고 여기 이모고 뭐 이런 이렇게 네 명이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아 그럼 여기가 엄마 맞아요? 여긴 엄마 치고 좀 많이 젊어 보이시는데 네 엄마 맞아? 어 야 엄마 얘 너무 야 너무 젊으시다 아니 그럼 아들이에요? 아들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아들이 몇 살인데 중학교 2학년이라고? 네? 잘못했네 저희 중학교 2학년인데 잘못한거지 여기 그럼 여기가 동생이라는 소리잖아요 여기 몇 살인데? 중1이야? 아 중1이야? 야 너 너무 고생했다 야 진짜 아 한 살 차이 솔직히 어머님이 봤을때도 한 살 차이 같진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딸이 엄마 닮았고 아들이 아빠 닮아서 그렇게 아니 아빠 닮은 건 아니 누구지 도대체 혹시 조카야 조카? 아 여기도 힘드네 해야죠 아니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아빠 아빠인가요 여기도? 아니 갑자기 가족같은 분위기가 됐어 아휴 진짜 아니 애들 무슨 재지였어요 모자들 둘 다 씌워놓고 뭐하는 거예요 아 여기도 만나면 애들 여기는 언니 동생인가? 아 여기는 언니 동생 그치 언니랑 좀 나이가 좀 차이가 있다 그치?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니야? 3살 차이 밖에 안돼? 언니가 잘못했네 여기도 아이 진짜 어 여기도 언니가 언니 몇 살인데? 15살 중학교 2학년이 뭔가 잘못했네 그냥 아 이게 중2병 때문에 그렇구나 아이 그저그저 아이 중2병이 시계왔네 이게 이게 아휴 여기도 좀 만나들 것 같고 커플들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비겨주면서 어 여기 커플도 맞죠? 여기도 여기 어 여기도 커플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남자친구? 저기요? 어 남자친구? 뭘 물어보고 있어 아이 저 빨리빨리 해야지 야 시간 없어도 깨는데 아이 아 힘드내세요 여기 조금 더 갑니다 날이 다 안 바뀌면 또 바뀔 거야 아 나 이제 치마 하나 지켜주겠다고 맹병이 고생하네 이게 맹병이 아 유머타임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많구나 아 가족들이 많이 타졌네 아니 지금 여기 혼자 타신 어머님도 좀 애들하고 노래해야지 지금 혼자서 이거 노는 게 맞나요? 이게 지금? 혹시 애들이 아직 많이 작아요? 많이 어려요? 아 많이 어려서 그렇구나 아이 그러면 애들이 놀아줘야지 엄마 혼자 이거 타고 있으면 돼 안 돼? 딱 봐도 애들 삐졌을 텐데 지금 혼자 탔다고 삐졌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어디 있어요 애들 애들 어디 있는데 어디 누가 애예요? 아 저기 저기 아 저기 작은 어 안녕 아 귀여워 그 인사가 엄마의 마지막 인사가 될 거야 아 진짜 야 엄마가 진짜 인사 그럼 저기 저기 애기 안고 계시는 분은 또 이모? 친구분? 친구분인데 애를 둘 다 애기예요? 아 지금 친구한테 애 맡겨놓고 지금 혼자 놀이기구다 아 나 진짜 아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저러고 있으면 난 짓말할 거야 우리 커플도 아 야 너네 너 이제 와서 못하는 척 하지마 이미 뒤통 났어 여자친구 너 이미 뒤통 났다고 야 아 진짜 야 남자친구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못 잡아준다 그치? 그치? 야 네가 봐도 좀 못 잡아주지 그치? 아 누가 저렇게 다리로 잡아주냐 아 저럴 거면 그냥 안절뱉터 하나를 만들지 그러지 그치? 아 여기 아버님하고 아드님도 아버님은 탈만 하셔요 아버님 괜찮아 아들 몸 괜찮아? 아 넌.. 아 넌 아닌거 같애 야 자 자 여기도 리커플 또 내가 뱃살 가려주려니까 또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 아 이거 옆으로 또 그만 밀어 이거 혼자 탔는데 왜 자꾸 글로 가요 자꾸 아 나 저 겨드랑이 자꾸 보여주잖아 저 아주 다리를 그냥 너네도 일로와 어? 한 번 봐도 이거 치마 입고 올라오기만 해야겠냐 치마 말고 다 떨어져 이치 치마 말고 다 떨어져 그렇지 얘들아 잘 보고 있어 너네도 나중에 이렇게 청소해줘야 돼 어 야 학생들 너네도 잘 보고 있어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너네도 이렇게 해서 뒤집기 야 남학생 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 남자가 바빠가있지 진짜 이치 아니 남자가 가워가있지 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 그래 그 남학생한테 도와달라 그래 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되지 뭐 아이 됐잖아 이렇게 야 남학생 너만 즐기지 말고 친구들하고 자리도 좀 바꾸고 그래라 이럴 거면 그냥 다 따로 타지 그랬나 따로 타지 그냥 아 여기도 힘든 애세요 야 제 치마 자기 혼자 치마는 가려야겠고 친구는 잡아야겠고 친구를 잡아주려는 거야? 내가 치마 가리려고 저렇게 잡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여기도 커플들도 여기도 빨리빨리 데이트해요 옆에 있을 때 잘해줘야지 옆에 있을 때 어 빨리빨리 챙겨 그래 이런 거 해줘야지 어 비켜요 애들 나오는데 방해하지 말고 애들 나오는데 이제 여기 애들도 떨어뜨려서 청소시켜야 되는데 얘네들도 우리 유랑 우리 학생들 여기 나온다 니네도 빨리빨리 나와야 청소할 거 아니야 야 언니 동생 좀 빨리 떨어뜨려봐 동생 뭐가 이렇게 힘이 세냐 얘네들 아 부모님 맛있는 거 잘해주나 애들이 다 건강하네 아들이랑 아 여기 아들 나 진짜 아까 전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남편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하 진짜 옆에서 보고 남편인 줄 알았어요 남편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도 힘내요 야 그래도 아들 야 그래도 아빠 없을 때 네가 가장인데 엄마하고 동생하고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자꾸 그렇게 있으면 야 빤스 보인다고 아 진짜 아니 엄마 빤이 챙겨 엄마 엄마 챙겨야지 엄마 네가 슬리퍼 챙기지 말고 엄마 챙기라고 엄마 엄마 야 그 신발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잖아 엄마가 너 그거 진짜 아주 그냥 엄마 발로 차 그냥 아주 그냥 너 그러다 너 다음부터 이제 신발 안 사준다 엄마가 너 너 나중에 학교 갈 때 고무시 짓고 가야 될 수도 있어 고무시 아휴 이래서 아들 있어봤자 다 소용이 없어 아주 그냥 여기도 아들은 날라가지를 않나 여긴 날라가지를 않나 아들 너도 좀 힘 좀 써봐 너 날라가면 안 돼 네가 여자들을 지켜줘야지 네가 여자들 떨어지는 아 여기서 좀 만나드리지 아 여기 커플은 이게 남자친구가 잡아주는 건지 여친이 잡아주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여기는 여친이 잘 타니까 여친이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우 나 진짜 이거 뭐야? 너 뭐야? 아 혹시 남자들 간에 오전 그런 건가? 얘 어디 못 봐 얘 얘 얘 얘 나이대 모를텐데 얘 야 네 신발 날라갔어 이번에 아우 나 진짜 이 사람은 또 뭔데 아우 나 진짜 미치겠다 자 여기까지 만나면 주워줬는데 고맙다고 인사했어? 인사했어? 아이 잘했어 자 여기까지 만나드리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뒤에다지 말고 우리 어깨 한 번씩 좀 돌려줄까요? 길 걸어왔던 그들 자 여기 또 마저가 하죠 뒤에 꽉 되게 잡으시고요 아 또 마지막일까 마지막으로 또 시원하게 한 번씩 뒤벼드리고 준비할게요 아 근데 요즘 어머님들 너무 젊으셔서 그는 게 깜짝이야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어 차가 버리기 싫어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도 한 번 한 번 튀겨드리고 우리 준비해야죠 야 너 남학생 너 삼촌한테 고마워해 너 진짜 친구랑 또 자리 좀 바꿔줘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이 나쁜 놈아 아우 진짜 뭣도 해봐줘 진짜 아까 쉬는 시간 때 좀 바꿔주지 이 나쁜 놈아 다시 보내줄게 기다려봐 옆으로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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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냥 가 뭘 안 가 가게 가야지 가야지 빨리 빨리 갈 것이지 뭘 안 가 안 가게 내가 보내면 보내는 거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빨리빨리 야 넌 비켜 3대3 맞춰놨잖아 똥머리 넌 비켜 꼬무티 너 빨리 올라가 꼬무티 빨리 올라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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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아니야 넌 들어갈 자리 없어 넌 자리 없어 점프는 왜 뛰어 깜짝 놀랬잖아 거기서 점프는 왜 뛰어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제 옆에 옆에 언니 보면 혼자 탄 언니 있거든 그 언니랑 좀 놀아줘 알았지 그 언니 심심하니까 또 안 놀아준다 야 그 언니 겨드랑이 자꾸 보여주는데 그것도 네가 좀 가려줘 알았지 빨리 거기 올라가 빨리 그 언니 옆에 앉아 그렇지 그렇지 아야 된다 이러면 됐잖아 남자 3명 여자 3명 딱 됐잖아 우리 커플들도 데이트 잘하시고요 이렇게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하고 끝인가 끝까지 좀 잡아주고 챙겨주고 그래 아이 아이 그지 그지 아이 챙겨주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 너 다음에 좀 더 일찍 와서 놀아 알았지 이제 어른들도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야 줌이 넌 타도 돼 누가 봐도 넌 학생처럼 안 보여 보통 이게 자기 자녀분을 디스하면 화내야 되는데 엄마 왜 이렇게 행복하게 가요 아 여기도 애들 다음에 크시면 또 같이 올라오세요 아셨죠? 그때 되면 엄마가 이거 못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 남자친구 다시 한 번 확인해봐 같이 조사 한 번 해봐 내가 볼 때는 쟤 분명히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우리 신뢰지팡에다가 돈 투자했어 쟤 저 정도면 뭘 알이 아니기는 여기 아버님하고 아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역시 자리 없잖아요 고만밀어요 괜히 거기 앉아놨다가 자리만 없네 어휴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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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리 다시 만들었어 거기 앉아 좀 고생했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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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아우저 우리 다들 고생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우저 여기까지 하죠 자 기다리는 거 확인하시고 반대쪽 자리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수고드렸어요 아유 e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